2 방 4 미션을 어서입니다. 레코딩 사이 잇스 내 지난 시간에 저희가 프리소 너스 내 s 2 했었죠. 나의 퀀텀 이에 스토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가격을 확 올려봤습니다. HD8이에요 프리소너스 퀀텀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HD8 158만 3천원 가격이 확실히 올라간 만큼 퀄리티도 그만큼 좋을지 물론 우리가 이제 시연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들이 구스에 대한 활용도는 빠져 있어요 기본적인 오디오 엔진에 대한 체크만 하는 거기 때문에 소리가 4배가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소리가 그거보다 당연히 조금 더 좋아지고 그만큼 인터페이스라든가 이런 구스의 차이가 난다든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셔서 가격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인하우 자체가 아예 차원이 다른 숫자를 가지고 있죠 26 곱하기 30 그리고 32비트에 192kHz까지 지난 시간에 이제 24비트였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 정도 세팅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는 되게 작은 미니멀하게 작업을 하고 녹음을 오디오 받는 소스가 굉장히 적다 거기에 이제 시작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부터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장비들을 고정으로 설치를 해놓고 내가 바꾸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죠 그러니까 뭐 1번부터 몇 번까지 마이크, 기타, 헤듬 3, 4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본인이 쓰고 있는 것들 한 번에 세팅을 다 해두고 이제 소프트웨어 안에서도 이제 다 정리를 해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바로 내가 언제든지 DAW를 켜서 그 채널을 열면 바로 열리게끔 세팅을 해놓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뭐 사실 89쯤부터는 그렇죠 은총 씨가 말한 것처럼 이제부터는 붓박이로 가겠다 이거예요 89를 쓴다는 거 우리도 지금 디스크리티 8을 쓰고 있지만 웬만하면 뭐 어디서 장빙 빼갖고 밖으로 나가는 게 싫어요 없어요 그럴 일도 없거든요 다 꽂혀있어 다 꽂혀있고 건드리고 싶지 않게 세팅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앉은 자리에서 손만 뻗으면 그렇죠 바로 연주를 시작할 수 있게 그렇게 셋업을 해놓기 위해서 구스를 늘리고 이 인터페이스를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극저 노이즈 앤 레이턴시 그리고 75db 게인 요거는 동일하고요 다이내믹 레인지 124 여기 나와 있죠 팬더와 함께 설계한 인스트루먼트 인풋, 오토 게인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특징적인 게 리앰 파워풋이 제공이 되고요 스튜디오원이 제공이 되는데 요게 또 스튜디오원 제공되는 그 저기가 다릅니다 이게 지난 시간보다 좀 더 좋은 걸 줘요 그렇죠 저번 시간에는 이제 6개월 구독권이었다면 이번에 1년에다가 프로 그렇죠 밑으로 쭉 내려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얘기했었던 그런 어떤 노하우를 축적을 해서 이제 저가형까지도 좋은 스펙들이 내려가면서 전부 다 상향 평준화가 됐는데 그래도 비싼 애들은 또 비싼 값을 하게 뭔가 남겨둔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난 시간과 동일한 맥스 HD 프리앰프 그리고 동급 최강의 컨버터 사실 이 동급 최강이란 말은 거의 안 쓰는 브랜드가 없는 단어가 동급 최강 다 자기께 최고라고 하죠 그렇죠 동급 최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프로페셔널 스튜디오 퀄리티 여기 이제 32비트가 확실히 지원이 되는 게 지난 시간 ES2와 가장 큰 스펙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리즈 비교표 볼게요 지금 퀀텀 HD8이고요 퀀텀 HD2 이것도 보시면 스펙 자체는 오디오 엔진 자체는 같은데 은총 씨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스로 나는 이제 붓박이 인생을 시작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HD8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프리앰프가 2개 8개 압도적인 차이죠 프리앰프 게임과 다이나믹 레인지는 같습니다 헤드폰도 지금은 우리 두 개 다 따로 꽂아놨어요 하나 두 개 라인아웃풋은 4개 10개 루프백 2개 2개 인스테인프 2개 2개 리앰프 2개 2개 오토게인 둘 다 되고요 스튜디오 원 일용 구독권에다가 스튜디오 원 프로까지 이렇게 소프트웨어 번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에 아까 저희가 살펴본 거고요 LCD 스크린을 통해서 직관적인 인풋 아웃풋 레벨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A-DAC랑 옵티컬 인풋 같은 스테레오 SPDIF 인아웃 다양한 디지털 인아웃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스탠드홀 모드를 통해서 채널 추가가 가능하다는 것도 확장에 있어서는 애초에 그냥 상대가 안 되는 그런 피지컬을 가지고 있죠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것들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그 ES하고 완전히 다른 리앰프 아웃풋을 통해서 DAW의 소리를 기타 앰프로 돌리고 재녹음하여 다양한 앰프 및 페달과의 조합을 실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리앰프에 대한 개념을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리앰프는 DI의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밸런스 사운드를 밸런스로 바꿔주는 게 이제 DI 잖아요 다이렉트 인젝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타 어쿠스틱 기타 공연하러 갈 때 DI 박스에다 꽂잖아요 그래야지 믹서로 가는 우리가 그 밸런스 인풋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앰프에다가 앰프에다가 이렇게 꽂을 때는 앰프는 언밸런스 신호를 인풋에다 꽂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다가 밸런스 인풋을 꽂게 되면은 사운드가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죠 내가 기타로 녹음을 받았어 녹음을 받았는데 클린톤으로 받은 이 소스를 마치 기타를 내가 연주하는 것처럼 기타 앰프에다가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걸까 나는 이제 고민해서 나온 게 이게 조세트리안이 하고 그 엔지니어가 같이 고민을 해 가지고 그걸 이제 리앰핑이라고 하죠 앰프에다 다시 들어간다라고 해서 리앰프인 건데 그 우리가 이미 녹음된 밸런스 사운드 그 소스를 가지고 다시 리앰프를 통해서 언밸런스 사운드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앰프에다 꽂으면은 내가 지금 앰프에다 꽂고 마치 연주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똑같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밸런스 사운드를 언밸런스 사운드로 바꿔서 그 소스를 갖고 이 앰프 저 앰프에다 꽂아 갖고 실험을 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한테 되게 좋은 앰프가 많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리앰프 쓸 일이 많을 수도 있어요 내가 기가 막히게 한 티켓을 쳐놨다 라고 하면은 다음번에 가서 그 퍼포먼스가 안 나오더라도 나한테 있는 그 소스를 가지고 여기저기 가 갖고 어느 앰프에다 물렸을 때 소리가 제일 좋은지를 실험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게 바로 리앰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인터페이스에서 가능하다는 거 이거는 상당히 강력한 또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리앰프는 어차피 따로 사면 그것도 돈이 드는 거기 때문에 리앰프가 제공이 된다 기타리스트한테는 좀 반가운 소식일 수 있겠습니다 뭐 저기 뭐야 그 옥스 사용하고 있고 내가 앰프에도 좀 있다 뭐 그거 그러면은 재밌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그 정말 다른 개념이지만 그래서 요즘에 그 굉장히 99.5 몇 프로까지 복각된 앰프 시뮬레이터들이 소프트웨어로 나왔죠 우리가 이제 기타로 녹음된 신호는 그냥 사실 아무것도 안 거친 소리인데 안에서 바꿔주잖아요 뭐 굳이 비교구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디지털 소프트웨어 플러그인으로 이미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전통 방식으로 진짜 앰프로 들어가서 다시 들어와서 그 소리를 바꿔주는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밸런스를 언밸런스로 바꾸는 게 리앰프, 언밸런스를 밸런스로 바꾸는 거는 DI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튜디오1 통합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고요 그렇죠 1년권과 스튜디오1 프로페셔널 제품이 함께 제공이 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프로페셔널로 남을지 뭐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오토게인 역시나 제공이 되고요 리앰파워풋 지금 방금 저희가 계속해서 설명드렸던 리앰파워풋이 여기에 제공이 됩니다 아웃이에요 아웃 그리고 유니버셜 컨트롤 앱이 이제 이건 채널 수가 많다 보니까 지난 시간하고 전혀 그 빽빽함이 다른 지금 그 유니버셜 컨트롤 보고 계시고요 저희는 지금 인풋 1번을 이용해서 48V 줘놓고 이렇게 게인 먹여서 녹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헤드폰 출력이 너무 좋아 갖고 헤드폰 출력을 많이 낮춰 놓은 상태고요 이제 좀 컨트롤러 보는 것 같죠 네 지난 시간에는 뭐 횡했죠 네 자 여기 컨트롤러 그래픽 샘플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제품 각부 구성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바로 외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실제로 쓰는 인풋이고 이 아웃풋을 이용해서 리앰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인 인풋 채널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48V 팬텀 파워와 오토 게인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스피커 헤드폰 볼륨을 여기서 완전 여기 이렇게 보이죠 뜨는 거 네 이렇게 볼륨을 바로바로 시창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이 이제 뮤트 그리고 이쪽에 이제 헤드폰 각각 선택을 하셔서 헤드폰이 이게 선택이 되고 이게 선택이 되면 각각 따로 조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뭐가 선택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가 선택되었는지 확인을 바로바로 색깔로 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렉에다가 연결할 수 있는 이 부위가 양쪽에 날개가 달려 있고요 네 이제 분리해 볼게요 네 네 후면부 보시면은 여기 이제 각종 그 연결 확장할 수 있는 단자들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옵티컬 인아웃이 여기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쪽에 USB 연결 그리고 미디 SPDIF 이쪽에 보시면은 워드클락 인아웃풋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라인아웃풋 그리고 마이크 라인 인풋이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인풋이 다 뒤에 있기 때문에 미리 연결해 놓으시고 보통 이런 건 책상 가운데도 놓고 쓰지 않잖아요 미리 박아 놓고 쓰니까 이거는 박아 두는 거죠 뒤에다가 이렇게 해 놓고 뺐다 꼈다 할 때 좀 귀찮으니까 그런데 처음에 세팅을 깔끔하게 잘 해 놓으시면은 그 다음부터 여러분은 붓박이 인생을 사실 수 있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외관 이렇게 살펴봤고요 시리즈 비교표 여기 지난 시간에 했던 ES2, 4 다 나와있네요 퀀텀 2, 8까지 해서 지금 저희는 8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앰프 개수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고요 개인 다 동일하고 다이나믹 레인지는 120과 124의 차이가 있습니다 헤드폰 출력 2개 라인아웃풋은 역시나 압도적으로 제일 많고요 루프백, 인스트, 리앰프 이거는 다 2개씩 갖고 있고요 리앰프는 ES 시리즈에는 달려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번들도 이거 2개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그런 스펙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상세 스펙 가서 보면은 이쪽에 마이크로폰, 마이크 프리앰프에서 다이나믹 레인지는 116 인스트루먼트 인풋에서는 111 라인 인풋 118 메인 라인 아웃풋이 제일 중요하죠 123 이거는 지난 시간에 117이었잖아요 네 조금이라도 113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지금 헤드폰 118이고 디지털이 124잖아요 지난 시간에는 디지털이 120이었거든요 디지털 120, 124를 비교할 게 아니고 메인 앤 라인 아웃풋에서 이 다이나믹 레인지 A-weighted를 비교하시는 게 조금 더 맞는 비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117에서 123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120, 124 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더 가중치를 두고 보셔야 되는 그런 수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 수준에서는 차이가 120, 124 보다는 조금 더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디멘션 보면 요건 3kg에 가까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이렇게 스펙 쭉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과연 이 악기가 얼마나 30만원대 인터페이스보다 사운드 퀄리티가 더 좋은지 똑같은 곡 녹음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